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다루고 있는 문화 파트까지 4개의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 중에 선사시대를 여는 열쇠는 뭐였을까? 이 얘기를 해주려면 선생님이 짧게라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은 사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23살에 증권사 공치에 합격해서 증권사에 25살 때까지 다녔어. 2년간 다녔단 말이야. 당시에 선생님이 증권사의 공채로 합격했을 때 주변에선 굉장히 부러워하는 상황이었어. 왜냐하면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고 기업들에서 신입선으로 뽑지 않았거든. 근데 되게 어려운 시기에 선생님이 취직이 되니까 주변 사람이 되게 부러워했고 선생님은 지금도 굉장히 성숙한 인간이라 그런 시각에서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지만 당시의 선생님도 허세가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근무했던 곳이 당시에 63빌딩에 굉장히 고층에 있었던 회사였는데 전면 동창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회사에 본사에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중심이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다녔단 말이야. 회사에 출근을 하면 모니터가 4개가 있었어. 선생님 자리에. 이것조차도 여러분 간지 아니에요? 모니터를 보면 미국 시왕, 우리나라 시왕, 채권, 원달러 환영 이런 것들이 켜져 있었고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래 친구들을 위해서 월등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당시에 선생님이 행복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렇게 화려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모니터 앞에 앉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선생님이 했던 생각이 내가 한국사에 어떤 부분을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치면 되게 재밌을 텐데 하는 공상이 자꾸 빠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니까 이걸 하고 있을 때 아무리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지. 고민고민을 하다가 2년 있다가 선생님을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회사에다가 사표를 냈는데 선생님, 부모님, 가족들 빼고는 전부 다 반대했어. 반반의 부류였는데 어느 한쪽 부류는 진짜 걱정해서 야 요즘 같은 이런 구직 나네. 너 이렇게 지금 교사가 돼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사를 준비하려고 나가는 거는 이거 너무 무모한 짓이야. 너 정규직이잖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약간 선생님을 허황된 꿈을 꾸는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 너 여기에서 못 버티고 나가면 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알아? 여기라도 되니까 이제 너가 다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지. 선생님이 세운 원칙이 있었어. 당시에 실제로 선생님은 20살이 되면서부터 부모님한테 10원 한 장도 받지 않았어. 실제로 지금까지도. 대학교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임용고시 준비를 언제까지 할지를 모르니까 선생님 생활비랑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만뒀단 말이야. 그래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한 달에 30만 원을 책정을 해두고서 선생님의 생활을 시작했어. 30만 원.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 3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한계가 딱 정해지니까 선생님의 생활이 여기에 맞춰지게 되더라고. 당시에 선생님이 23살부터 25살 딱 되던 딱 그 해에 그만두고서 공부를 막 시작을 했는데 돈을 아껴야 되니까 집에서 내정거장 떨어진 강서구의 강서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어. 도서관 다닌 친구들은 알겠지만 도서관은 명당 자리가 있어. 앉은 자리 뒤에 창문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맡아보겠다고 매일 막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책가방을 메고 막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서 가는 길에는 선생님도 사실 인간인지라 후회를 안 했던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진짜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여기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25살이면 되게 예쁘고 한참 막 꾸미고 다닐 나이였는데 맨날 추리닝에 화장도 안 하고 농민봉기 머리를 하고 다니는 거 자체도 사실 조금 지겨웠지. 근데 그래도 나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공부를 해나갔는데 선생님의 멘탈을 터지게 한 사건이 있었어. 선생님 공부를 하다가 잠깐 물을 마시러 나왔었나? 잠깐 나왔는데 그 복도에서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꽤나 친했다고 하는 친구랑 마주친 거야. 실제로 완전 단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꽤나 친한 친구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보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선생님을 보고 놀랐고 선생님도 그 친구를 보고 놀랐지. 왜냐하면 그 친구는 선생님이 멀쩡히 증권사에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의 수능에 실패해서 혹은 수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게 되면 친구들 단독방에 공지로 띄워놓지 않잖아. 추, 병사. 나는 이제 재수를 시작한다.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회사를 그만둘 때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선생님 조용히 혼자 공부를 시작했던 거야. 그런 시선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 친구가 선생님 보고 놀래가지고 너 여기서 뭐해? 라고 물어봤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했어. 그렇게 있는 선생님 모습이 창피했나 봐. 그래서 뭐 사실 별반 다를 바도 없는데 나 지금 회사 그만두고 공부 더 하려고 대학원 준비도 하면서 횡설수설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게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띠롱 하고서 문자가 왔어. 그 친구가 선생님 험담을 하는 걸 다른 친구한테 보낼 걸? 선생님한테 잘못 보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야 걔 무슨 증권사 다닌다고 하더니 지금 헐 대박 어느 도서관에서 봤어. 이렇게. 그때 막 생각이 든 게 나는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선택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조롱과 비난을 들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선생님이 앉아있는 자리 밑에가 검게 뚫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때 선생님 마음을 다 잡은 게 아 여기가 진짜 내 인생의 윗바닥일 거야. 나는 윗바닥이니까 백수구 여러분 그렇죠. 나 돈도 없고 윗바닥이니까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어.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었지.